우리말 지장경 약장계 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하여 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본원경 찬양하는 약장계 지장기도 올리는 곳 가피그룹 몰려오고 지장연불하는 곳에 공덕향기 넘쳐나서 가릉빈과 법원들로 시방색에 장음되네. 들려오는 소리마다 삼보전에 기이하여 경배하는 참외소리, 육바람일팔정도를 실천하는 정진소리, 사성재와 삼법인을 증득하는 가피소리, 법바퀴를 굴리어서 제도중생하게 하는 하베의 법륜소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스런 결심소리, 지장보살 대원력에 동승하고 말겠다는 간절하운 기도소리, 우리 가슴 울리우고 우리 영혼 맑게하여 업장소멸 소원성치, 인간성숙 장음되네. 이 글귀를 대하느니, 이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 함께 성숙되길, 간절하게 발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무 남방 하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추웠던 이웃 이에 속옷까지 벗어주고, 알몸됨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어도, 땅속의 지옥중생 또다시 살피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미안 중생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모르기에,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고통을 바라오며 지역문을 못 떠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부처 부척받아 미륵부처 출연까지, 육도중생 맡은 인연, 말법중생 맡은 인연, 연보중생 맡은 인연, 코읍고도 코읍신의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석가부처 발신함이 미륵에게 뒤졌어도, 용맹정진 뛰어남에 석가부처 먼저 대듯, 지장보살 자비심은 가늠보살 앞질렀고, 지장보살 대원력은 보윤보살 뒤세웠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용맹귀신 지장보살, 남염부주 중생들과 인연크신 내분보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용보살, 대비가늠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남방세계 교화하실 주인어른, 이름하여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서원역과 대비심이 모든 보살 앞지르니, 지장보살 존상 앞에 경배하고 첨례하면, 업장소멸 소원성취 더욱 빨리 이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취 귀신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신력 중 세 가지의 불가능 중, 그 중 하나 이름하여 정해진업 남면이니, 그러하나 오직 한 길, 면할 길을 터났도다. 지장보살 존상 앞에 정업진원 애우면은 정업마저 소멸되네, 남방하주 지장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장경을 독승하고, 지장보살 염하면은 그 공독이 한량 없네, 불보살과 천지신명 모두 함께 보호하고, 얽힌 인연 바로되어 좋은 인연 착한 성과 날로도 증장되네, 대인같이 거룩한 덕 더욱 높이 쌓여지고, 불보살님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의식들은 풍족되어 질병 또한 들지 않네, 몰가보루 재앙 없고, 도둑 앵난 면해지며, 가족들과 함옥하고 밤읍 꿈이 안락하네, 선망부모 극락가며, 자비심은 증장되고, 지혜 또한 밝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 듣고 합장하고 경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식거부 싸운 제보 한순간에 건너뛰며, 지장보살 그려 모셔 흙과 돌로 조성하여, 오로로 경배하면, 하늘세계 삼십산천 백번이나 태어나며, 결단코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네, 천복들이 다여서, 인간세상 하생해도, 복도구족 엄마나여, 정승판서 아니 될까,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형상 앞에 향가꽃을 공양하여, 의로운이 이웃에게 지장연불 권하면은, 그 궁독이 떼어나서, 조음복도 구족되고, 운수 또한 대통하여 영가유기 강건하고, 닥친 흉행 명쾌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통받는 우리 중생, 꿈속에나 잠잘 때나, 잡된 형상 나타나고, 선망부모, 누세종친 형형색색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소연할 땐, 금생, 전생, 십생, 백생, 이념 맺은 전생부모, 이념 맺은 과거건석, 고통들을 말하노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읽어주되,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지성으로 독성하면, 악취건속 누구라도 편안하게 해탈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 새로 낳은 자식 있어, 삼칠일을 넘기지 않고, 지장염불 만 번 채워, 지극하게 염성하면, 숙세지은 악하옵보 오롯하게 벗어나서, 기르기에 안락하고, 수명 또한 장수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명을 마친 선망령은 태어남을 얻지 못해, 사십구일 중음으로 오왕좌왕 헤매일 때, 자손들과 건석들이 선옥짓고 망령도와, 보시공양 해악엄만 소닭 잡고 피울려서, 살성이 제옥 더 쌓으니, 망령들의 하생길은 더욱이나 무겁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오, 갓난아기 삼칠일에 피 흘리어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라, 건석들아, 자손들아, 망령이에 살지 말고,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마라, 지심으로 지장기도 고시공양 흘리거라, 대스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 부처 가늠에게 지장보살 첨례공덕 개성으로 이르시네, 지장신력 보아하니 항사급을 말한데도 다 말하기 어려우리, 한 번 보고 첨례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선망 부모 누세종친 어렸을 적 여인 뒤에 그네들이 태어난 것 알려고저 한다면, 지장기도 삼칠일을 간절하게 하라해라, 지장보살 무변신이 조용하게 나타나서 부모 형제 태어난 것 살며시 일러주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인간성숙 견성성불 꼭이나 하자거든, 우선 먼저 지장기도 지심으로 올리거라, 장애되는 무근업장 하나하나 소멸되고, 자비지에 증장되어 속히 성불할지니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업장마다 두꺼워서, 불경전을 대하여도 이해하여 어려웠고, 또 안 믿지 못하거니 애우는 것 그것마저 어려웠기 한량없어, 금방 듣고 또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지네, 이럴 때는 깨끗한 물 한잔을 지장전에 올리고서, 하루는 낮과 하룻밤을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벽역의 남쪽 향의 그 물잔을 마시면, 머리 또한 맑아지고 마음 청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삼칠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색과 망어 모든 살생 그대로 버리면은, 잠을 자는 꿈 가운데 무변신의 지장보살 가만히 나타나서, 이마 위에 물을 부어 간정숙이 주게 되니, 꿈을 깨면 청명 얻어 지혜력이 충만하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 의식들은 부족되고, 구하는 것 어찌 못해 질병 많고 흉엄하여,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장애들은 많고 많아, 모아둔 것 모두 다가 흩어져서 없어지네, 꿈속마저 변치 못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잠속마저 방황하네, 이럴 때는 지장보살 전상 앞에 연불공양 올려오며, 매일매일 만번씩을 차곡차곡 채우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거네, 안 되는 일 사라지고 기쁜 일들 도단하니, 지장기도 하지 않고 뭣들을 하잘건가,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기도 자세한 것 면밀하게 알려거든, 지장보살 산부경을 수지 독성하시거라,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보살 심륜경과 지장보살 점찰경은, 이와사가 겸전되어 대승 중에 대승이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이치만은 힘이 없고 현상만은 허망하다, 이와사가 함께할 때 자성중생 제도되고 무변중생 제도한다, 세상사가 허망하나 허망하기 언을 낸다, 지장보살 크신어는 우리 중생 바탕이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우리말 지장경 약찬계, 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하여 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본원경 찬양하는 약찬계, 지장기도 올리는 곳, 가피그룹 몰려오고, 지장연불하는 곳에 공덕향기 넘쳐나서, 가릉빈과 법운들로 시방색에 장음되네, 들려오는 소리마다 삼보전에 기이하여, 경배하는 참외소리, 육바람일팔정도를 실천하는 정진소리, 사성재와 삼법인을 증득하는 가피소리, 법바퀴를 굴리어서 제도중생하게 하는 하배의 법륜소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스런 결심소리, 지장보살 대원역에 동승하고 말겠다는 간절하운 기도소리, 우리 가슴 울리우고, 우리 영혼 맑게 하여 업장소멸 소원성치, 인간성숙 장음되네, 이 글귀를 대하느니, 이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 함께 성숙되길, 간절하게 발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무 남방 하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추웠던 이웃 이웃 이에 속옷까지 벗어주고, 알몸됨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어도, 땅속의 지옥 중생 또다시 살피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미안 중생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모르기에,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고통을 바라오며 지옥문을 못 떠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부처 부척받아 미륵부처 출연까지, 육도 중생 맡은 인연, 말법 중생 맡은 인연, 연부 중생 맡은 인연, 코읍고도 코읍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석가부처 발신함이 미륵에게 뒤졌어도, 용맹정진 뛰어남에 석가부처 먼저 대듯, 지장보살 자비심은 가늠보살 앞질렀고, 지장보살 대원력은 보윤보살 뒤세웠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용맹크신 지장보살, 남면부주 중생들과 인연크신 내분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용보살, 대비가늠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남방세계 교화하실 주인어른, 이름하여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서원역과 대비심이 모든 보살 앞지르니, 지장보살 존상 앞에 경배하고 첨례하면, 업장소멸 소원성취 더욱 빨리 이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취 귀신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신력 중 세 가지의 불가능 중, 그 중 하나 이름하여 정해진업 남면이니, 그러하나 오직 한 길, 면할 길을 터났도다. 지장보살 존상 앞에 정업진원 애우면, 정업마저 소멸되네, 남방하주 지장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장경을 독성하고, 지장보살 여마면은 그 공독이 한량없네, 불보살과 천지신명 모두 함께 보호하고, 얽힌 인연 바로되어 좋은 인연 착한 성가, 날로도 증장되네. 대인같이 거룩한 덕 더욱 높이 쌓여지고, 불보살님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의식들은 풍족되어 질병 또한 들지 않네, 물가보루 재앙없고, 도둑 앵난 면해지며, 가족들과 함옥하고, 밤읍 꿈이 안락하네, 선망부모 극락가며, 자비심은 증장되고, 지혜 또한 밝아지네,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 듣고 합장하고 경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식거부 싸운 제보, 한순간에 건너뛰며, 지장보살 그려 모셔, 흙과 돌로 조성하여, 오로로 경배하면, 하늘세계 33,100번이나 태어나며, 결단코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네, 천복들이 다하여서, 인간세상 하생해도, 복도구족 엄마나여, 정승판서 아니 될까,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형상 앞에, 향가꽃을 공양하여, 의로운이 이웃에게 지장연불 권하면은, 그 궁독이 떼어나서, 조음복도 구족되고, 운수 또한 대통하여, 영가유기 강건하고, 닥친 흉행 명쾌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통받는 우리 중생, 꿈속에나 잠잘 때나, 잡댄 형상 나타나고, 선망부모, 누세종친, 형형색색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소연할 땐, 금생, 전생, 십생, 백생, 이념 맺은 전생부모, 이념 맺은 과거건속, 고통들을 말하노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읽어주되,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지성으로 독송하면, 악취건속 누구라도, 편안하게 해탈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새로 낳은 자식 있어, 삼칠일을 넘기지 않고, 지장염불 만번 채워, 지극하게 염송하면, 숙세지은 악하옵보, 오롯하게 벗어나서, 기르기에 안락하고, 수명 또한 장수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명을 마친, 선망령은, 태어남을 얻지 못해, 49일 중음으로, 우왕좌왕 헤매일 때, 자손들과 건속들이, 선옥짓고 망령도와, 보시공양 해악연만, 소닭 잡고, 피 흘려서, 살성이 제옵 터싸으니, 망령들의 하생길은, 더욱이나 무겁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대원본전 지장고살,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오, 갓난아기 삼칠일에, 피 흘리어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라, 건속들아, 자손들아, 망령이에 살지 말고,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마라, 지심으로 지장기도, 보시공양 흘리거라, 대수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 부처 가늠에게, 지장보살 첨례공덕, 개성으로 이르시네, 지장신력 보아하니, 항사급을 말한데도, 다 말하기 어려우리, 한 번 보고 첨례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섬망부모 누세종친, 어렸을 적 여인 뒤에, 그네들이 태어난 것, 알려고저 한다면, 지장기도, 삼칠일을, 간절하게 하라 해라. 지장보살, 무변신이 조용하게 나타나서, 부모 형제 태어난 것, 살며시 일러주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인간 성숙, 견성성불, 꼭이나 하자거든, 우선 먼저 지장기도, 지심으로 올리거라, 장애되는 무건업장, 하나하나 소멸되고, 자비지에 증장되어, 속히 성불할지니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업장마다 두꺼워서, 불경전을 대하여도, 이해하여 어려웠고, 또 안 믿지 못하거니, 애우는 것 그것마저, 어려웠기 한량없어, 금방 듣고 또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지네, 이럴 때는, 깨끗한 물 한자를, 지장전에 올리고서, 하룻낮과 하룻밤을,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벽녘의 남쪽향의, 그 물잔을 마시면, 머리 또한 맑아지고, 마음 청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삼칠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색과 망어 모든 살생, 그대로 버리면, 잠을 자는 꿈 가운데, 무변신우 지장보살, 가만히 나타나서, 이마 위에 물을 부어, 간정숙이 주게 되니, 꿈을 깨면 청명 얻어, 지혜력이 충만하다. 대비대연, 대승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의 우리 중생, 의식들은 부족되고, 구하는 것 어찌 못해, 질병 많고 흉엄하여,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장애들은 많고 많아, 모아둔 것, 모두 다가 흩어져서, 없어지네. 꿈속마저 변치 못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잠속마저 방황하네. 이럴 때는 지장보살 전상 앞에, 연불공양 올려오며, 매일매일 만번씩을, 차곡차곡 채우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거네. 안 되는 일 사라지고, 기쁜 일들 도단하니, 지장기도 하지 않고, 무엇들을 하잘건가. 대비대연, 대승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기도 자세한 것, 면밀하게 알려거든, 지장보살 산부경을, 수지 독성하시거라.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보살 심륜경과, 지장보살 점찰경은, 이와사가 겸전되어, 대승 중에 대승이라, 대비대연 대승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이치만은 힘이 없고, 현상만은 허망하다. 이와사가 함께할 때, 자성중생 제도되고, 무변중생 제도한다. 세상사가 허망하나, 허망하기 언을 낸다. 지장보살, 그신어는 우리 중생 바탕이라. 대비대연, 대승대자, 대엄본전, 지장보살. 우리말 지장경 약찬계. 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하여 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본원경 찬양하는 약찬계. 지장기도 올리는 곳, 가피그룹 몰려오고, 지장연불하는 곳에 공덕향기 넘쳤나, 나서 가릉빈과 법원들로 시방색에 장엄되네. 들려오는 소리마다 삼보전에 기이하여, 경배하는 참외소리, 육바람일팔정도를 실천하는 정진소리, 사성재와 삼법인을 증득하는 가피소리, 법바퀴를 굴리어서 제도중생하게 하는 하베의 법륜소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스런 결심소리, 지장보살 대원역에 동승하고 말겠다는 간절한 기도소리, 우리 가슴 울리우고, 우리 영혼 맑게하여 업장소멸 소원성취, 인간성숙 장엄되네. 이 글귀를 대하느니, 이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 함께 성숙되길, 간절하게 발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무 남방 하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추웠던 이웃 이웃 이에 속옷까지 벗어주고, 알몸댐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어도, 땅속의 지옥 중생 또다시 살피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미안 중생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모르기에,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고통을 바라오며 지역문을 못 떠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부처 부척받아 미륵부처 출연까지, 육도중생 맡은 인연, 말법중생 맡은 인연, 연보중생 맡은 인연, 코읍고도 코읍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석가부처 발신함이 미륵에게 뒤졌어도, 용맹정진 뛰어남에 석가부처 먼저 대듯, 지장보살 자비심은 가늠보살 앞질렀고, 지장보살 대원력은 보윤보살 뒤세웠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용맹크신 지장보살, 남염부주 중생들과 인연크신 내분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가늠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남방세계 교화하실 주인어른, 이름하여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서원역과 대비심이 모든 보살 앞지르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경배하고 첨례하면, 업장소멸 소원성취 더욱 빨리 이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취 귀신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 신력 중 세 가지의 불가능 중, 그 중 하나 이름하여 정해진업 남면이니, 그러하나 오직 한 길, 면할 길을 터났도다. 지장보살 전상 앞에 정업진원 애우면은, 정업마저 소멸되네,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유명교조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독성하고, 지장보살 여마면은 그 공독이 한량없네, 불보살가 천지신명 모두 함께 보호하고, 얽힌 인연 바로되어 좋은 인연 착한 성가, 날로도 증장되네, 대인같이 거룩한 덕 더욱 높이 쌓여지고, 불보살님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의식들은 풍족되어 질병 또한 들지 않네, 몰가보루 재앙없고, 도둑 앵난 면해지며, 가족들과 함옥하고, 밤옥 꿈이 안락하네, 선망부모 극락가며, 자비심은 증장되고, 지혜 또한 밝아지네,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 듣고 합장하고 경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식 거부 싸운 제보, 한순간에 건너뛰며, 지장보살 그려 모셔, 흙과 돌로 조성하여, 오로로 경배하면, 하늘세계 삼십산천 백번이나 태어나며, 결단코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네, 천복들이 다여서, 인간세상 하생해도, 복도구족 엄마나여, 정승판서 아니 될까,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형상 앞에 향과 꽃을 공양하여, 으로운이 이웃에게 지장연불 권하면은, 그 궁독이 떼어나서, 조음복도 구족되고, 운수 또한 대통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고, 닥친 흉행 명쾌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통받는 우리 중생, 꿈속에나 잠잘 때나, 잡된 형상 나타나고, 선망부모, 누세종친 형형색색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소연할 땐, 금생, 전생, 십생, 백생, 이념 맺은 전생부모, 이념 맺은 과거건석 고통들을 말하노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읽어주되,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지성으로 독성하면, 악취건속 누구라도 편안하게 해탈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새로 낳은 자식이 있어, 삼칠일을 넘기지 않고 지장염불 만 번 채워, 지극하게 염성하면 숙세지은 악화업보 오롯하게 벗어나서, 기르기에 안락하고 수명 또한 장수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명을 마친 선망령은 태어남을 얻지 못해, 49일 중음으로 우왕좌왕 헤매일 때, 자손들과 건석들이 선옥짓고 망령도와, 보시공양 해악엄만 소닭 잡고 피 흘려서, 살성이 제업 더 쌓으니, 망령들의 하생길은 더욱이나 무겁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오, 갓난아기 삼칠일에 피 흘리어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라, 건석들아, 자손들아, 망령이에 살지 말고,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 마라, 지심으로 지장기도 고시공양 흘리거라, 대수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 부처 가늠에게 지장보살 첨례공덕 계승으로 이르시네, 지장신력 보아하니 항사급을 말한데도 다 말하기 어려우리, 한 번 보고 첨례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섬망부모 누세종친, 어렸을 적 여인 뒤에 그네들이 태어난 곳 알려고저 한다면은, 지장기도 삼칠일을 간절하게 하라해라, 지장보살 무변신이 조용하게 나타나서 부모 형제 태어난 곳 살며시 일러주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인간 성숙, 견성성불 꼭이나 하자거든, 우선 먼저 지장기도 지심으로 올리거라, 장애되는 무근업장 하나하나 수멸되고, 자비지에 증장되어 속히 성불할지니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업장마다 두꺼워서, 불경전을 대하여도 이해하여 어려웠고, 또 안 믿지 못하거니 애우는 것 그것마저 어려웠기 한량없어, 금방 듣고 또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지네, 이럴 때는 깨끗한 물 한자를 지장전에 올리고서, 하룻 낮과 하룻밤을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벽역의 남쪽 향의 그 물잔을 마시면, 머리 또한 맑아지고 마음 청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삼칠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색과 망어 모든 살생 그대로 버리면은, 잠을 자는 꿈 가운데 무변신의 지장보살 가만히 나타나서, 이마 위에 물을 부어 간정숙이 주게 되니, 꿈을 깨면 청명 얻어 지혜력이 충만하다. 대비대연, 대승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 의식들은 부족되고, 구하는 것 어찌 못해 질병 많고 흉험하여,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장애들은 많고 많아, 모아둔 것 모두 다가 흩어져서 없어지네, 꿈속마저 변치 못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잠속마저 방황하네, 이럴 때는 지장보살 전상 앞에 연불공양 올려오며, 매일매일 만번씩을 차곡차곡 채우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거네. 안 되는 일 사라지고 기쁜 일들 도단하니, 지장기도 하지 않고 무엇들을 하잘건가. 대비대연, 대승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기도 자세한 것 면밀하게 알려거든, 지장보살 삼부경을 수지 독성하시거라.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보살 심륜경과 지장보살 점찰경은 이와 사가 겸전되어 대승 중의 대승이라 대비대연 대승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이치만은 힘이 없고 현상만은 허망하다. 이와 사가 함께할 때 자성중생 제도되고 무변중생 제도한다. 세상사가 허망하나 허망하기 언을 낸다. 지장보살 그신어는 우리 중생 바탕이라. 대비대연 대승대자 대엄본전 지장보살 우리말 지장경 약찬계 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과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하여 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본원경 찬양하는 약찬계 지장기도 올리는 곳 가피그룹 몰려오고 지장연불하는 곳에 공덕향기 넘쳐나서 가릉빈과 포운들로 시방색에 장음되네. 들려오는 소리마다 삼보전에 기이하여 경배하는 참외소리 육바람일팔정도를 실천하는 정진소리 사성재와 삼법인을 증득하는 가피소리 법바퀴를 굴리어서 제도중생하게 하는 하배의 법륜소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스런 결심소리 지장보살 대원역에 동승하고 말겠다는 간절하운 기도소리 우리 가슴 울리우고 우리 영혼 맑게하여 업장소멸 소원성치 인간성숙 장음되네. 이 글기를 대하느니 이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 함께 성숙되길 간절하게 발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무 남방 하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추웠던 이웃 이에 속옷까지 벗어주고 알몸댐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어도 땅속의 지옥 중생 또다시 살피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미안 중생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모르기에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고통을 바라오며 지옥문을 못 떠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부처 석가부처 부척받아 미륵부처 출연까지 육도 중생 맡은 인연 말법 중생 맡은 인연 연부 중생 맡은 인연 코읍고도 코읍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석가부처 발신함이 미륵에게 뒤졌어도 용맹정진 뛰어남에 석가부처 먼저 대듯 지장보살 자비심은 가늠보살 앞질렀고 지장보살 대원력은 보현보살 뒤세웠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용맹귀신 지장보살 남염부주 중생들과 인연크신 내분보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가늠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남방세계 교화하실 주인어른 이름하여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서원역과 대비심이 모든 보살 앞지르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경배하고 첨례하면 업장소멸 소원성취 더욱 빨리 이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취 귀신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 신역 중 세 가지의 불가능 중 그 중 하나 이름하여 정해진 업 남면이니 그러하나 오직 한 길 면할 길을 터났도다 지장보살 전상 앞에 정읍진원 애우면은 정읍마저 소멸되네 남방하주 지장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독승하고 지장보살 여마면은 그 공덕이 한량 없네 불보살과 천지신명 모두 함께 보호하고 얽힌 인연 바로 되어 좋은 인연 착한 성가 날로도 증장되네 대인같이 거룩한 덕 더욱 높이 쌓여지고 불보살님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의식들은 풍족되어 질병 또한 들지 않네 물가보루 재앙 없고 도둑 앵난 면해지며 가족들과 함옥하고 밤을 꿈이 안락하네 선망부모 극락가며 자비심은 증장되고 지혜 또한 밝아지네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 듣고 합장하고 경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식거부 싸운 제보 한순간에 건너뛰며 지장보살 그려 모셔 흙과 돌로 조성하여 오로로 경배하면 하늘 세계 33,100번이나 태어나며 결단코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네 천복들이 다여서 인간 세상 하생해도 복도 구족 엄마나여 정승판서 아니 될까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형상 앞에 향가꽃을 공양하여 으로운이 이웃에게 지장연불 권하면 그 궁독이 떼어나서 좋은 복도 구족되고 운수 또한 대통하여 영가유기 강건하고 닥친 흉행 명쾌되리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통받는 우리 중생 꿈속에나 잠잘 때나 잡된 형상 나타나고 선망부모 누세종친 형형색색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소연할 땐 금생 전생 십생 백생 이념 맺은 전생부모 이념 맺은 과거건석 고통들을 말하노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읽어주되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지성으로 독성하면 악취건속 누구라도 편안하게 해탈하네 대비 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새로 낳은 자식이 있어 삼칠일을 넘기지 않고 지장연불 만 번 채워 지극하게 염성하면 숙세지은 악하옵보 오롯하게 벗어나서 기르기에 안락하고 수명 또한 장수하리 대비 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명을 마친 선망령은 태어남을 얻지 못해 사십구일 중음으로 우왕좌왕 헤매일 때 자손들과 건석들이 선옥짓고 망령도와 보시공양 해아건만 소닭 잡고 피울려서 살성이 제옥 더 쌓으니 망령들의 하생길은 더욱이나 무겁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요 갓난아기 삼칠일에 피 흘리어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라 건석들아 자손들아 망령이에 살지 말고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 마라 지심으로 지장기도 고시공양 흘리거라 대수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 부처 간음에게 지장보살 첨례 공덕 개성으로 이르시네 지장신력 보아하니 항사급을 말한데도 다 말하기 어려우리 한 번 보고 첨례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섬망부모 누세종친 어렸을 적 여인 뒤에 그네들이 태어난 것 알려고저 한다면 지장기도 삼칠일을 간절하게 하라 해라 지장보살 무변신이 조용하게 나타나서 부모 형제 태어난 것 살며시 일러주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인간 성숙 견성성불 꼭이나 하자거든 우선 먼저 지장기도 지심으로 올리거라 장애되는 무근업장 하나하나 소멸되고 자비지에 증장되어 속히 성불할지니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업장마다 두꺼워서 불경전을 대하여도 이해하여 어려웠고 또 안 믿지 못하거니 애우는 것 그것마저 어려웠기 한량없어 금방 듣고 또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지네 이럴 때는 깨끗한 물 한자를 지장전에 올리고서 하룻낮과 하룻밤을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벽역에 남쪽향의 그 물잔을 마시면 머리 또한 맑아지고 마음 청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삼칠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색과 망어 모든 살생 그대로 버리면 잠을 자는 꿈 가운데 무변신의 지장보살 가만히 나타나서 이마 위에 물을 부어 간정숙이 주게 되니 꿈을 깨면 청명 얻어 지혜력이 충만하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의식들은 부족되고 구하는 것 어찌못해 질병 많고 흉엄하여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장애들은 많고 많아 모아둔 것 모두 다가 흩어져서 없어지네 꿈속마저 변치 못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잠속마저 방황하네 이럴 때는 지장보살 전상 앞에 연불공양 올려오며 매일매일 만번씩을 차곡차곡 채우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거네 안되는 일 사라지고 기쁜 일들 도단하니 지장기도 하지 않고 무엇들을 하잘건가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기도 자세한 것 면밀하게 알려거든 지장보살 삼부경을 수지 독성하시거라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보살 심륜경과 지장보살 점찰경은 이와 사가 겸전되어 대승 중에 대승이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이치만은 힘이 없고 현상만은 허망하다 이와 사가 함께할 때 자성중생 제도되고 무변중생 제도한다 세상사가 허망하나 허망하기 언을 낸다 지장보살 그 신어는 우리 중생 바탕이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우리말 지장경 약찬개 개경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하여 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본원경 찬양하는 약찬개 지장기도 올리는 곳 가피그룹 몰려오고 지장연불하는 곳에 공덕향기 넘쳐나서 가릉빈과 포운들로 시방색에 장음되네 들려오는 소리마다 삼보전에 기이하여 경배하는 참외소리 육바람일팔정도를 실천하는 정진소리 사성재와 삼법인을 증득하는 가피소리 법바퀴를 굴리어서 제도중생하게 하는 하배의 법륜소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맹스런 결심소리 지장보살 대원역에 동승하고 말겠다는 간절하운 기도소리 우리 가슴 울리우고 우리 영혼 맑게 하여 업장소멸 소원성치 인간성숙 장음되네 이 글귀를 대하느니 이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 함께 성숙되길 간절하게 발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네 나무 남방 하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추웠던 이웃이에 속옷까지 벗어주고 알몸됨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어도 땅속의 지옥중생 또다시 살피시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미안중생 죽었어도 죽은 줄을 모르기에 하룻밤과 하루낮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고통을 바라오며 지옥문을 못 떠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부처 부척받아 미륵부처 출연까지 육도중생 맡은 인연 말법중생 맡은 인연 연보중생 맡은 인연 코읍고도 코읍신의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석가부처 발신함이 미륵에게 뒤졌어도 용맹정진 뛰어남에 석가부처 먼저 대듯 지장보살 자비심은 가늠보살 압질렀고 지장보살 대원력은 보윤보살 뒤세웠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염부주 중생들과 인연크신 내분보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가늠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 남방세계 교화하실 주인어른 이름하여 남방하주 지장보살 지장보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서원역과 대비심이 모든 보살 앞지르니 지장보살 존상 앞에 경배하고 첨례하면 업장소멸 소원성취 더욱 빨리 이뤄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성취 귀신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 신력 중 세 가지의 불가능 중 그 중 하나 이름하여 정해진 업 남면이니 그러하나 오직 한 길 면할 길을 터났도다 지장보살 존상 앞에 정업진원 애우면은 정업마저 소멸되네 남방하주 지장보살 유명교주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장경을 독승하고 지장보살 여마면은 그 공덕이 할 양 없네 불보살과 천지신명 모두 함께 보호하고 얽힌 인연 바로되어 좋은 인연 착한 성가 날로도 증장되네 대인같이 거룩한 덕 더욱 높이 쌓여지고 불보살님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의식들은 풍족되어 질병 또한 들지 않네 몰가보루 재앙 없고 도둑 앵난 면해지며 가족들과 함옥하고 바목 꿈이 안락하네 선망부모 극락가며 자비심은 증장되고 지혜 또한 밝아지네 대비 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름 듣고 합장하고 경배하며 찬탄하고 기뻐하면 삼식거부 쌓은 제보 한순간에 건너뛰며 지장보살 그려 모셔 흙과 돌로 조성하여 오로로 경배하면 하늘세계 33,100번이나 태어나며 결단코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네 천복들이 다여서 인간세상 하생해도 복도구족 엄마나여 정승판서 안이 될까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형상 앞에 향가꽃을 공양하여 으로운이 이웃에게 지장연불 권하면은 그 공덕이 떼어나서 조음복도 구족되고 운수 또한 대통하여 영가유기 강건하고 닥친 흉행 명쾌 대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통받는 우리 중생 꿈속에나 잠잘 때나 잡된 형상 나타나고 선망부모 누세종친 형형색색 나타나서 울고불고 하소연할 땐 금생 전생 십생 백생 이념 맺은 전생부모 이념 맺은 과거건속 고통들을 말하노니 지장보살 전상 앞에 지장경을 읽어주되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지성으로 독성하면 악취건속 누구라도 편안하게 해탈하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말법시대 우리 중생 새로 낳은 자식이 있어 삼칠일을 넘기지 않고 지장염불 만 번 채워 지극하게 염성하면 숙세지은 악하옵보 오롯하게 벗어나서 기르기에 안락하고 수명 또한 장수하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명을 마친 선망령은 태어남을 얻지 못해 49일 중음으로 우왕좌왕 헤매일 때 자손들과 건속들이 선옥짓고 망령도와 보시공양 해악연만 보시공양 해악연만 소닭 잡고 피 흘려서 살성이 제옵 터싸으니 망령들의 하생길은 더욱이나 무거움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고삭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요 갓난아기 삼칠일에 피 흘리어 살생하니 이것 또한 잘못이라 건속들아 자손들아 망령이에 살지 말고 태어난 날 생일에도 피 흘리고 살생 마라 지심으로 지장기도 고시공양 흘리거라 대수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석가 부처 간음에게 지장보살 첨례공덕 계승으로 이르시네 지장신력 보아하니 항사급을 말한데도 다 말하기 어려우리 한 번 보고 첨례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섬망부모 누세종친 어렸을 적 여인 뒤에 그네들이 태어난 것 알려고저 한다면은 지장기도 삼칠일을 간절하게 하라 해라 지장보살 지장보살 무변신이 조용하게 나타나서 부모 형제 태어난 것 살며시 일러주리 대비대원 대성대자 유명교주 지장보살 인간 성숙 견성성불 꼭이나 하자거든 우선 먼저 지장기도 지심으로 올리거라 장애되는 무근업장 하나하나 수멸되고 자비지에 증장되어 속히 성불할지니라 대비대원 대성대자 남방하주 지장보살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 업장마다 두꺼워서 불경전을 대하여도 이해하여 어려웠고 또 안 믿지 못하거니 애우는 것 그것마저 어려웠기 할 양없어 금방 듣고 또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지네 이럴 때는 깨끗한 물 한자를 지장전에 올리고서 하룻낮과 하룻밤을 간절하게 기도하여 새벽역의 남쪽향의 그 물잔을 마시면 머리 또한 맑아지고 마음 청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삼칠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신체와 술과 고기 색과 망어 모든 살생 그대로 버리면은 잠을 자는 꿈 가운데 무변신의 지장보살 가만히 나타나서 이마 위에 물을 부어 간정숙이 주게 되니 꿈을 깨면 청명 얻어 지혜력이 충만하다 대비대원 대성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말법시대에 우리 중생 의식들은 부족되고 구하는 것 얻지 못해 질병 많고 흉험하여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장애들은 많고 많아 모아둔 것 모두다가 흩어져서 없어지네 꿈속마저 변치 못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잠속마저 방황하네 이럴 때는 지장보살 전상 앞에 연불공양 연불공양 올려오며 매일매일 만번씩을 차곡차곡 채우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거네 안되는 일 사라지고 기쁜 일들 도단하니 지장기도 하지 않고 뭣들을 하잘건가 대비대원 대승 대자 남방 하주 지장보살 지장기도 자세한 것 면밀하게 알려거든 지장보살 산부경을 수지 독성하시거라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보살 심륜경과 지장보살 점찰경은 이와사가 겸전되어 대승 중에 대승이라 대비대원 대승 대자 남방 하주 지장보살 이치만은 힘이 없고 현상만은 허망하다 이와사가 함께할 때 자성중생 제도되고 무변중생 제도한다 세상사가 허망하나 허망하기 언을 낸다 지장보살 그 신어는 우리 중생 바탕이라 대비대원 대승 대자 대원본전 지장보살 롱 롱 롱 아 롱 롱 롱 감사합니다.